여러분들 이런거 좀 궁금하지 않았어요? 경매를 하다보면 이제 상가 처음에 볼 때 경매를 하다보면 저런거 막 유찰 많이 된 것들 나는 돈 되게 해 가지고 낙찰 받아서 저 감정가에 나중에 팔면은 참 돈 되겠다 초보자 초보때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무슨 생각 했었냐면 아우 저 상가 저런거 왜 안 받아가지 감정가보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권리 분석이 문제가 있나 권리가 문제가 있다면 내가 권리 분석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그죠 열심히 해 가지고 다 파헤쳐 가지고 내가 낙찰 받아야지 막 이런 열정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하다보니까 알 것도 갖고 모를 것도 갖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괜히 위험하고 두렵고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 안 해줘 그러나 권리도 문제가 없는데 공실이 많은 상가에요 근데 이 멘토가 돈이 된대 그러면 어떻게 그게 돈이 되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께 그런 해안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물건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잠시만요 세종에 있는 글린 상가입니다 물건이 나왔는데 감정은 4억 5천 2백으로 감정이 돼 있는데 두 번 유찰이 돼서 2억 2천 100만원까지 떨어졌어요 건물 면적을 보니까요 전용이 9.6평 이에요 보통 요즘에 이렇게 1층에 있는 상가들이 새로 신도시 같은 데들 보면 9평 10평 8평 전용평수가 요정도 되죠 거의 다 요정도인데 요게 이제 뭐 건축물 대장상 지하 1층으로 표기가 돼 있긴 한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거는 1층에 있는 물건이에요 그쵸 저쪽에서 봤을 때는 지하 1층이겠지만 이쪽에서는 도로면에서는 1층이기 때문에 뭐 이건 1층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죠 문제가 없는 거죠 헤어살롱이 운영이 되고 있네요 이렇게 옆에도 상가 점포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나쁘지 않죠 뒤쪽으로는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우리 세대만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도 아니고 세종시답게 이렇게 대량의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반대편에도 바로 맞은편에도 이렇게 많은 세대수를 보유하고 있는 상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요 밑으로는 또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가 우리 아파트 반경에서 한 군데 두 군데가 이렇게 위치할 정도면은 이쪽에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아무데나 지어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세대수 대비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진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은계로 이사 가고 나서 옛날에 은계에 살았을 때 제가 초등학교가 하나 생겼어요 초등학교가 애들이 많이 애들이 이사를 많이 오니까 초등학교가 반이 모자라 가지고 체육관을 교실로 바꾼다 뭐 하여간 계속 넓혀요 무슨 교실 넓히는 공사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원래 초등학 우리 애 큰 애가 들어갔을 때가 6개 반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12개 반인가 14개 반인가로 넓혀졌어요 서울은 반을 자꾸 뭐예요? 애들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폐교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오히려 지고 있죠 그쵸? 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상가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뜻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소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아이들한테 지출이 되는 것도 많고 본인들도 뭐 갖고 뭐 하느라고 지출하는 것들도 있고 이게 초등학교가 주변에 없고 이렇게 좀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상가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요? 우리 이제 여기도 제 방송에도 우리 이제 인생 선배님들도 많이 보고 계시지만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연배가 될수록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지출을 많이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1기 신도시 같은 데 보면 분당이라든지 일산 쪽이라든지 이렇게 좀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밀집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상권은 활발할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는 것들이 지출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확실히 상가가 자리에 있는 걸로 판단해 볼 때 그런 것들이 가치가 나쁘지 않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자 일단 우리 상가가 요쯤에 위치했어요 동그라미 표시되는 거 보이죠?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럴 때 언뜻 보기엔 나쁘지 않아요 세종시에 여기 중심 상업지가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근데 여기 아파트 사는 사람이 여기까지 가서 먹고 올까요?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단지 내 상가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단지 내 상권이라는 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세탁소를 가는데 중심 상업지 가서 일을 보나요? 아니요 우리 단지 내 상가를 주로 이용하잖아요 이렇게 뻔히 급한 거는 우리 단지 내 앞에 있는 편의점을 이용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권이 형성은 돼 있는데 자 1층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 유찰됐는데도 아직 낙찰이 안 된 걸로 봐서는 이게 상권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미리 봤는데 옆에 공실도 있더라고요 역시 네 이런 것들 어떻게 돈 대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이쪽은 입구가 있고요 자 이렇게 여기 보니까 공실인 것 같아요 공실도 좀 이렇게 보이고 그래요 이렇게 이 맞은편에는 이제 저층 아파트가 존재하네요 이쪽에는 상가가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쪽에만 상가가 좀 있는 걸로 봐서는 이쪽에 있는 분들도 길 건너서 여기 상가를 이용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까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뚝 들어가 봤더니 항상 여러분들이 상가 같은 경우는 그 상가의 역사를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까 여기 동그라미 이 부분이었잖아요 거리 뷰를 찍고 이쪽을 클릭해 봅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은편에는 다행히 저층 아파트 단지로 형성되어 있는데 상가가 없네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무래도 이 반대편을 좀 이용하겠죠 근데 우리 쪽 아파트도 그렇게 고층은 또 아니에요 조금 아쉬운 면인데 이쪽 동네가 그렇죠 자 우리 아 여기 있네요 헤어살론 퀸 그렇죠 근데 옆에 공실이네 뭔가 하다가 망했네 그러면 이런 걸 역사를 좀 이해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2년 전에는 어땠을까 헤어살론 퀸이 옛날부터 있었구나 어 여기 페리 이거 뭐야 무모한 초밥집이 있었고 청년피자 있고 이거는 뭐였지 여기는 무슨 식당 같은데요 근데 이거 문 닫았잖아요 이거 이게 21년도에는 어떻게 됐을까 어 무모한 초밥집은 망하고 다른 초밥집이 들어왔네 여기는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공실이 됐는데 이때부터 이때부터 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이 상태잖아 그냥 근데 여기 이제 초밥집은 나갔네 아 좋은 상황이야 안 좋은 상황이야 물론 우리 자리는 어 이게 미용실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거는 동네 장사잖아요 동네 장사 미용실은 나름대로 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선 큰 위험성 없이 꾸준히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세탁소 또한 마찬가지죠 옛날에 처음 생겼을 때 아마 처음 생긴 이후로 계속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중개사 중개사 이때는 미용실에 안 들어왔구나 10월달에 볼까요 그러네 19년도 10월달에는 세탁소가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보통은 단지 내 상가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자 일단은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할까요 우리 미용실이 처음부터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는 안전하다 괜찮네 나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낼 게 아니라 주변에 공실이 존재한다는 거는 공실이 됐으면 그래도 몇 개월 안에는 임차가 맞춰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2년 동안 이거 공실이잖아요 지금 2년 동안 아무도 안 들어왔잖아요 이게 지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이분이 내가 임대료를 10원이라도 올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올릴 것 같으면 이분 입장에서는 옆에 지금 이렇게 공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렌트프리를 6개월 준다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어때요 에이 안 맞으면 이리 이사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나름대로 이 안에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약간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들어왔을 텐데요 충분히 이사 가고도 그 정도 비용 오히려 이때 불편했던 거를 보완해가지고 공사해서 이리로 이사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옆에 이사 갈 수 있을 만한 이런 공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건물주 입장에서의 리스크죠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월세는 얼마를 받는지 한번 봤어요 월세를 얼마를 받는지 봤어요 봤더니 일단 나와 있는 거는 1000에 70만 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상가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주택 빌라는 아파트 이런 거 그런 것들 나와 있는 이 월세 보증금은 거의 진실인 경우가 많은데 상가 월세 같은 경우는 극과 극이에요 이게 주인이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주인이 아는 지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그러면 안 되는데 비싸게 낙찰되는 거를 바라면서 일부러 월세를 높여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선 낙찰자가 모를 거라 생각하고 원래 내가 내는 월세보다도 낮게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저희가 양지 창고를 낙찰받았을 때 얘기인데요 그 임차인이 저희는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잖아요 낙찰받으면 법원에 가서 사건 기록을 열람해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120만 원인가 돼 있었어요 월세가 이분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신고된 것도 뭐라고 신고를 해놨냐면 80만 원이래 80만 원 월세를 80만 원 내고 있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 그 사건 기록 열람해 보니까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 120만 원씩 주고 계셨던데요 그런데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해는 해주셔야 돼요 내가 임차인 입장이어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니까 이렇게 제안해서 잘 되면 좋겠다 사실 이런 마음으로 저도 충분히 얘기할 것 같아요 항상 영원히 영원히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항상 어떤 것만이 존재할까요? 죽는 목소리만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장사가 잘 되면 잘 된다고 해야 되는데 임대인한테는 잘 돼도 안 되는 거고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냥 힘들다고 해요 영원히 힘들다고 해요 그죠? 왜? 월세 올리면 안 되잖아 월세 올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런 상황을 각자의 입장과 상황을 항상 이해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월세 조사를 잘해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분위기 봐서는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거는 같은데 조사를 해봐야 알죠 아이고 이분이 18년도 4월 달에 아이고 4억에 매입했네요 4억에 매입했는데 지금 이게 감정은 4억 5천 정도에 잡혀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그 가격에는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죠 수익률 측면에서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래서 현재 이 시세를 그냥 일단 가지 않고 내가 이거를 조사할 만한 물건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려면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서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N단지 정보 보기나 보통 이런 경매 사이트 보면 네이버 지도 이렇게 바로 연결돼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자고요 N단지 정보 보기 이렇게 보면 보통 아파트에 대한 정보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상가잖아 그죠? 요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여기 위에 카테고리를 바꾸면 돼요 여기 상가 업무 지금 바꿨어요 상가 업무 공장 토지 써 있죠 이렇게 누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여기 토지 빼야지 건물 빼야지 지식산업센터는 우리랑 비교군이 아니잖아요 공장 창고도 아니죠 사무실도 아니잖아요 상가만 보는 거예요 상가만 그러면 이 아파트에 지금 단지 상가가 매물로 나온 것이 10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 이걸 클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지 내 상가만 지금 현재 나온 매물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아까 보였던 공실이 이제 여기 얼마에 얼마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정보를 지금 찾아보면 46제곱미터 아까 우리 거 얼마였지? 잠깐만요 우리가 31제곱미터네요 건물 면적이 31제곱미터 자 그러면 우리 거보다는 이게 약간 클까요? 그죠? 약간 크죠? 왜요? 46 이게 잘못됐나 본데? 이게 원래 여기 제곱미터가 나오잖아요 이 앞에 있는 건 분양평수고 뒤에 있는 게 전용 면적이란 말이에요 앞에는 분양 면적 뒤에는 전용 면적이라서 우리 경매정보지에 나온 거는 전용 면적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46, 46, 28, 28, 28 이거죠? 아 1층 건물이라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어쨌든 우리보다 약간 큰 거네요 근데 2000에 130을 받고 있어요 남동향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어디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겠지 이마트 있어요 남쪽이면서 동향을 바라보니까 요면이겠네요 요면 요면에 있는 상가가 나왔겠네요 우리 거보다 이쪽이 좀 더 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실은 여기는 근데 학교를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로 내려가는 동선 아 아 근데 사진 때문에 안 보이는구나 자 이쪽으로 내려가는 동선 일로 돌아가는 동선 여기서도 일로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쪽 위치보다는 여기가 여기가 좀 더 나았겠죠 상권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우리보다 조금 적은 게 있어요 이건 남양이래 아 남양이 이쪽이네 하여간 우리 쪽은 동양이잖아요 지금 그죠? 동선 안보로 봤을 때 근데 이게 2천에 100이야 오 그래 우리보다 이렇게 쬐끄만데 상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 그죠? 우린 37이잖아요 얘보다 크잖아요 근데 70만원이라고 아무리 동양이어도 글쎄 그게 진짜 진실이라면 이 동양 상권은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인데 요런 게 유추가 되겠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매매도 나왔네 상가인데 왜 이렇게 넓어? 마트 임대를 내놓은 상태구나 아 그럼 여기 전해보면 되겠죠 아마 이마트일 것 같아요 아니면 이마트 에브리데이이거나 그죠? 그럼 요게 매물로 나온 것 같아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부동산에 세종 매경 공인중개사 있네 사장님 요거 월세는 얼마에 넣고 있길래 10억 5천으로 받습니까? 이러면서 이게 아 이건 조사해봐라 가야겠다 아니겠다 어느정도 윤곽이 나오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가도 조사를 전부 다 다니면 어때요?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요?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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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는데 에이 돈 안 되는 것 같아 그런거 몇 번만 다섯 번만 경험해도 조사 안 다닌다니까요 경매에 돈 안 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이 온라인상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가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판단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될 것 같으면 가고 많이 말아야 돼요 근데 잠깐만 지금 계속 13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70만원 아닌 것 같은데 월세 그죠? 근데 지금 안 좋은 사실은 뭐예요? 매매 물건이 여기가 상가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벌써 이렇게 매매로 나온 물건이 좀 많죠? 1층인데 그것도 예 그리고 원래 요정도 평수면은 예 그래도 한 7억 8억 하는데 이게 지금 3억 5천 5억 이렇게 내놓은 거 보면은 아 이게 좀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일단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자 요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이 어떤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주변이 어떤지 확인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다시 들어 볼게요 여기 자 아 그러네 여기가 상업지역이 있잖아요 봐봐요 지적 편집도를 눌러야 돼 그러면 이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곳들은 주거가 밀집된 곳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분홍색은 뭐예요? 중심 상업지잖아요 아 이쪽이 중심 상업지구나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을 많이 이용할 거고 요거는 그냥 단지 상가 용도 그 정도 차이가 있겠구나 그럼 이쪽은 활성화되어 있나? 그런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거리뷰로 가봅시다 음 음막 뭐 이것저것 있기는 한데 어 나름대로 뭐 활성화를 이루고는 있네요 그죠? 예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고 여기 학교였잖아요 아까 그죠? 학교가 아니었나? 딴 데였지 딴 데였죠 여기 스타벅스 나름대로 이쪽에서 놀겠네요 많이 병원도 이쪽에 거의 있고 이건 단지 상가 용도였네요 그냥 단지 상가 음 그쵸? 예 이건 단지 상가 용인데 자 이게 매력적이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매력적이지 않죠 예 근데요 음 요런 거가 누군가에게는 매력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왜 누군가에게는 매력적일까요? 자 이렇게 어 아까 보셨죠 세탁소가 옛날부터 그 자리에 계속 있든가요 아니면 뭐 망했나요 어 그리고 요런 미용실 요 동네에 이렇게 미용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머리는 잘라야 되니까 예 보통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자르잖아요 퇴근하고 와서 자르기도 하고 예 그 동네에 이용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수익구조는 형성이 될 거예요 자 요런 측면에서 왔을 때 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동물병원 같은 것들은 여기다가 하면은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괜찮겠죠? 네 동물병원 여러분 단지 내 여러분들 이렇게 살고 있는 곳에 보면 동물병원 많이 있나요? 많이 없죠? 네 그리고 우리 강아지가 이 동물병원 가면은 막 어는 의사선생님이 있고 막 되게 반가워하는 또 의사선생님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강아지가 예 그래도 거기 데려갈 때 좀 안 무서워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고 예 이게 거리가 약간 있어도 그곳을 더 좋아 이게 호불호가 있어 얘네들도 어 그럼 차로 데리고 가서 그곳으로 간다니까요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에이 그거는 자격증도 있고 그런 사람들만 그러면 상가해서 돈 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아니에요 그런 거 많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강아지 자격증이 이제 어려운 자격증 말고 강아지 병원 동물병원 말고 동물병원 옆에서 미용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미용 예 그건 여러분들이 좀만 노력하고 훈련하면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른 것들은 어때요 이런 비어있는 상가에 가면은 그것도 되게 많은 곳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님들이 찾아오겠죠 찾아오잖아요 돈 돼요 안 돼요 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약에 오픈한다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거를 굳이 비싼 상가 이런 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저렴하게 이런 거를 낙찰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으니까 낙찰받아가지고 여기서 운영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안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도 군무원 경매에서 한번 얘기한 적은 있는데 어 제가 이제 막 투잡 쓰리잡 뛸 때였어요 막 돈이 없어가지고 막 열심히 악착같이 종잣돈 모으고 할 때였어요 그때 경매를 막 시작할 초보였죠 그때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막 경매도 하면서 아 이건 어떻게 하면 돈 되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공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기술은 없고 그럼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면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을 뭘 보면서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 경기도 이천에 양정여고라고 있어요 양정여고 양정여고 그 옆에는 상가가 별로 없어요 상가가 별로 없는데 거기 이제 코너 이렇게 막 회전하는 그런 차도가 있는 곳이에요 회전하는 차도는 정차도 못하게끔 노란색으로 그 에러가다에 보면 인도 쪽에 노란색 실선으로 거의 있어요 왜 그래요? 정차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회전하는 구간이니까 갑자기 차가 달리는데 뭐가 정차되어 있는 차가 있으면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위험하니까 점선으로도 안 돼 있고 실선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곳에 그런 곳에 꽈배기 집을 차린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꽈배기 집을 그래서 근데 그냥 무심코 꽈배기 집이 있는지도 몰라서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이제 거기서 출퇴근을 하는데 서울로 차들이 막 주차가 돼 있는 거예요 차들이 왜 뭐지? 봤더니 어? 그 꽈배기 집 앞에 줄 서 있는 거예요 뭐지? 어느 날인가 한번 궁금해가지고 먹어봐야지 먹어보러 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는 거야 거기는 줌을 해야지 튀겨와 지금 막 뜨거운 거를 종이컵에 넣어서 주는데 설탕 묻혀가지고 내가 그게 얼마나 맛있을까요 잠깐 차를 세우는 그 사람들도 이게 자주 오는 게 아니니까 한번 오면은 보통 만원어치 작아요 저도 그분한테 그분을 보면서 느낀 거죠 아 내가 이분하고 함께 해야겠구나 요런 거를 내가 낙찰받아가지고 어? 어떻게요? 낙찰받아가지고 어?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으니까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맛있는 아저씨가 여기 딱 장사를 하고 있으면 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제가 우리 그 사장님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네 아우 제가 이거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제가 뭐 월급도 안 받을 테니까 1년만 일하게 해주시면 안되냐 그게 아니면은 이거 이거 이렇게 어떻게 반죽해서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비법도 안 물어보겠다 이 도우라도 나한테 팔아라 제가 이 동네에서 장사 안 하겠습니다 이게 벌써 한 10년 전 10년 넘었나요 10년 전인가 그때 얘기니까 지금도 거기 그 사장님이 아직도 거기 장사하고 계세요 어쨌든 이걸 얘기를 하려면 되게 길어요 스토리가 되게 긴데 내가 또 치근해 보이려고 어떻게든 그냥 그 사장님 마음 얻으려고 그냥 우리 애 애기였을 때 애 업고 애 들고 가고 이제 하도 거절하기가 미안하셨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사실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딱 이렇게 제가 문도 4시 5시면 닫지 않냐고 내가 그날 만든 것만 팔고 난 더 이상 욕심도 없다고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는데 미안하지만 제가 정말 이렇게 소박하게 저는 이렇게 장사하고 싶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해 주셨어요 제가 만약에 투자 쓰리자 경매를 안 하고 있었다면 저는 될 때까지 매달렸을 거예요 될 때까지 근데 이제 그분 입장도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안 했는데 더 이상 노력을 안 했는데 그 이후에 이분의 어떤 컨셉을 따라 꽈배기집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어쨌든 어쨌든 이분처럼 이분이 장사를 하면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상권을 형성하는 스타벅스처럼 오죽하면 뭐라 그래요 스버권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스타벅스가 오면 상권이 형성돼 버리니까 그 동네가 약간 그런 비즈니스 모델링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함께 접목을 시켜서 이런 곳에 하는 거예요 내가 꽈배기집 차려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저 이거 좀 배울 수 없을까요 저 좀 전수해 주시면 안 돼요 2호점 차리면 안 될까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그분한테 아니 그러면은 여기 자리에 권리금 조금 주시고 여기 운영하실래요 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야 월세도 받지 권리금도 받지 그렇죠 1호점 그냥 내주는 거야 그냥 예 그러면 월세가 잘 나오니까 그 상가의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겠죠 어때요 그리고 나는 또 이런 상가 찾아가지고 남들은 4억 8억 분양받을 때 상권 형성 안 된 곳에 일부러 일부러 그러나 인구 밀도는 있어야 돼요 여기 사람은 다 살잖아요 세종에 세종 집값이 떨어진 거지 이 동네에 사람이 안 사나요 살잖아요 맛있으면 먹으러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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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2호점 3호점 4호점 하면 부동산으로 벌고 또 뭐로 벌어 이걸로 벌고 그냥 1석 다 조 아니야 1석 2조도 아니고 1석 다 조야 무궁무진하게 벌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들 경매 공매를 단지 내가 이렇게 저렴하게 낙찰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해서 다가가면 사실 더 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가지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해 보면서 상가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런거 얘기하잖아요 맥도날드였나 버거킹인가 사장님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본인은 햄버거를 파는 사람이 아니고 부동산 사업하는 사람이라잖아요 햄버거 가게를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하는 그곳을 다 어떻게 했어요 샀어요 그 땅을 다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햄버거 팔아서 번 돈보다 부동산으로 번 돈이 훨씬 크다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햄버거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부동산 사업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정말 일리 있는 얘기 아닐까요 단지 내가 장사만 하는게 아니라 장사를 해서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과 이렇게 함께 전략을 짜서 간다면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자 얼마전에 우리 저기 누구야 회원님 중에 타이어 장사하시는 분 장사 도매로 하시는 우리 회원님이 계세요 우리 회원님이 정말 우리 배포구션하고 인연이 얼마나 기쁘시냐면 본인 아드님도 배포구션 등록시켰고요 본인 며느님도 등록시켰고요 저번주에는 우리 회원님 본인 따님도 등록을 시켰어요 저희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너무 감사한데 그런지 그 회원님이 진짜 대단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본인도 등록하셨고 본인도 등록하셨고 대단한 얘기 해주셨는데 야 그 회원님이 그렇게 생각 안해봤는데 맞는 말이더라고요 옛날에 이 타이어 업계가 도매가는 그게 50% 가격에 살 수 있다네요 우리가 사는 가격이 거의 두 배에 두 배에 사는 거더만요 타이어를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옛날에 정비업을 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이런 업계인데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 분들은 그걸 해서 잘 살게 된 분들도 일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잘 되거나 많이 벌거나 하는 경우는 좀 드문데 타이어 가게로 빠진 사람들은 몇 년 만에도 건물 사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언뜻 보면은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수입 창출이 타이어 쪽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어 가게가 돈이 될까 나는 몇 년에 한 번 가는데 그건 여러분 우리가 우물 안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승용차니까 맨날 타는 차가 아니잖아요 맨날 타도 짧은 거리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타이어를 가를 일이 잘 없지만 사실 자동차 판매율 1위가 뭐예요 포터예요 포터 트럭이에요 그분들은 그걸 얼마나 많이 탑니까 얼마나 많이 타 타이어 자주 갈아요 자주 갈아요 자주 갈아요 그리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터체인지 근처에 뭐가 있어요 꼭 타이어 가게가 있죠 고속도로 타인다 뻥뻥 터지거나 위험하면 빨리 타이어 교체해야 되잖아요 인터체인지 주변에는 항상 타이어뱅크나 타이어 프로나 이런 가게들이 있어요 노랗고 빨간 건물 봤죠 여러분 검은색 테두리에 눈에 확 띄잖아요 그 인터체인지에 있는 그런 가게들 타이어 팔아서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부동산으로도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그죠 여러분 항상 모든 면에서 여러분 장사를 할 때에도 이런 나중에 몇 년 후에 실제로 순수입이 얼마가 날 것 같은지에 대한 이런 시세조사를 하는 습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세조사를 하고서 이 업을 이 방향성을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의 1년 1년은 굉장한 시너지로 시너지가 날 거예요 우리 액션판다님 있죠 토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가끔 오시는 우리 회원님 있잖아요 같이 방송해 주시는 회원님이 심심하니까 주말 부부시거든요 지금 이제 본인이 어떤 하고 계신 전문적인 일 때문에 여기 안양 쪽에 올라와서 살고 계세요 원래 집은 지넷인데 그래서 저녁에 심심해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는 배달의 민족 이렇게 알바를 한대요 알바를 해가지고 얘기 너무 길어지네 너무 길어지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알바를 하는데 3시간 동안 알바를 보통 3시간 정도 배달의 민족을 하면 한 9건에서 10거를 배달한대요 여러분 배달을 해보고 깜짝 놀랬대요 여러분 배달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주문을 어떤 주문을 가장 많이 하는지 아세요? 1등이 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다 외치셨을 거예요 치킨 커피 뭐 이런 거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족발 뭐 이런 거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마라탕이래요 몰랐죠 이게 시세조사예요 이게 시세조사예요 여러분들 퇴직금 가지고 또 이제 조금 더 벌어보기 위해서 프랜차이즈점 많이 찾잖아요 이거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려고 하지 마요 모두가 원하는 거 모두가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많이 팔리는 거 내 입장에서 자꾸 판단하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조사할 줄 알아야 돼요 뭐든지 시세조사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직장인이면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직장인 줄 알아 그쵸? 그러면서 뭐라 그래? 병원 병원에 병원 영업을 직장인이랑 똑같이 하잖아요 그럼 직장인들은 병원 어떻게 가라고 저 사람들 못 먹고 살아라고 참 바보들이야 나 같으면 9시 10시까지 할 텐데 왜 6시 반이면 문을 닫어? 그쵸?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야 직장인보다 사업하거나 주부이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백화점도 이해 안 가죠 쟤네들은 내가 퇴근하고 백화점 가면 이제 문 닫을 때가 돼가지고 갈 맛이 안 나 왜 쟤네들은 저렇게 영업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보려고 저렇게 하지? 아니야 나만 직장인 내가 못 가는 다 가는 사람들은 아침에도 버글버글하고 점심에도 버글버글하고 백화점은 만원이에요 만원이야 여러분 그쵸? 항상 내 입장에서 자꾸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시세조사 능력을 갖췄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상가도 돈 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거예요 이거는요 시세조사 능력이 커진 사람들은 단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능력은 뭘 해도 정말 부자로 안 살 수 없는 능력자로 변모하게 될 거예요 시세조사가 생명입니다 경매 공매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요점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어졌는데 죄송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문다니까 양해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할게요 김태우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님 늘 발전할 수 있게 생각하면서 사는 습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야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매년 매년 나라는 사람이 변해야 돼요 달라져 작년에 같으면 저렇게 얘기 안 했을 사람인데 올해는 왜 저렇게 얘기하지 저 사람은 한결같지 않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변하지 않고 사람이 한결같은 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게 당연한 게 그게 이상한 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결같으면 30년 한 직장에서 참 꿋꿋하게 정말 한결같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그게 당연하고 정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매년 변하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이게 뭐 너무 길어진다 빼고 나중에 얘기하고 나중에 죄송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좋은 말씀 정보 감사합니다 꼬꼬경 꼬꼬경 꼬꼬경이 뭐예요 꼬리에 꼬리를 묻는 경매 스토리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꽈배기의 교훈 오늘 이멘토님 교훈입니다 에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시세주사주요 썽 그렇죠 아싸 본방사수 박남수님 우와 가족 모두들 회원으로 멋있는 아버지 시아버지시네요 그러니까 드리미시보님 호연이 며칠 전 변문가반 수업시간에 말씀하셨던 분이시군요 예 형도 얘기했구나 멘토님 아랍왕자님처럼 부티 나서 거절하셨나 봐요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저 옛날 옛날 사진 못 봤나요 저 완전 무슨 아니에요 저도요 여러분 얼마나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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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하려고 얼마나 긴장하고 노력하면서 하는데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저 옛날부터 방송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지 옛날에 이멘토 참 거지같이 생겼지 하실 거예요 그래요 아 내가 나 혼자 디스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 드림워커님 늘 느끼는 바가 많네요 감사합니다 좋네요 함께 좋은 것만 느끼면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에서 못 내리고 있어요 릭스님 내리세요 이제 내리세요 그만 이제 빠져드릴게요 빠져는 드릴게 그렇죠 봤어요 봤어요 대단한 변화를 드림25님 멘토님 초기 방송 보고 멘토님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럼요 저도 부끄러워요 옛날 그런 거 사진 다 없애고 싶어 검색하니까 정말 제가 부끄러운 사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없애려고 봤는데 안 없어지더라 분명히 없앴는데 아직 이미지는 또 남았더라고요 찾아보지 말고 찾아보지 말고 괜히 얘기했어 괜히 얘기했어 괜히 얘기했어 그래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웃고 또 하루 출발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에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시원의 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되십시다 화이팅